네 어서오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한명씩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5반 16번 레이첼입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첼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 2학년 1반 26번이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고등학교가 계속 나오니까 고등학교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예비서울예술고등학교 백지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학년 5반 36번 딜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훈이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저기 뒤에 보시면요 가려진 액자가 있습니다 네 일훈 네 보통 교실에 급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일훈입니다 아 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일훈 네 과연 뭘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의용씨 일훈 일편단심 훈이만 사랑하자 아 오 이행씨 아니라서 땡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의윤군 1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편파적인가요? 네 좋습니다 뭐죠? 자 지금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드려 볼게요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뿐이 아니에요 딜란씨 오늘 학생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귀엽자? 귀어야한다 귀엽자 귀엽자로 들었어요 귀엽자 순수하지 못해서 귀엽자 아쉽지만 땡입니다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려볼게요 러브 키워드를 드릴게요 사랑하자 비투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딜란씨 이루님을 사랑하죠? 아닙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맞추시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글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마치 영화와 같다 영화와 같아 형섭 형섭씨 러브 이즈 라이크 무비 아 이걸 영어로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딩동댕동 오늘의 그폰은 바로 몰랐다 러브 이즈 라이크 무비 러브 이즈 라이크 무비 인생은 영화와 같다